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이고 별거지같은 꼴을 다 보네 이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한테 들어온 축의금을 미친 시모가 꿀꺽 먹티를 해봐야 했어요. 뭐야 돈 줘요 이랬더니 대리적반하자 뻥! 뻥! 안 줘! 이러는데 할머니 너 그러다 감옥간다. 원제 시댁에서 친정으로 들어온 결혼식 축의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을 아니지 그러니까 시댁에서 식비를 포함해 결혼식 비용 점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강하게 뭐랄까 약속? 아무튼 그걸 해가지고 결국에 그걸 빌미로 타지역에서 식을 올린 아니 식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저희 지역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했으며 이게 안 통하니까 저런 소리까지 해대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한 거예요. 양보를 한 거죠. 여하튼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축의금을 시댁에 먹티 당했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게 아니고 당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사귀고 먹티로 보이는데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면 오리발을 넘어서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식이 완전히 다 끝나고 정산을 하던 중에 신랑이 뭔가 좀 뭐랄까 다급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야 자기 축의금 가방 어디다 뒀어? 지금 엄마가 얼른 가지고 오래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축의금 가방? 그걸 어머님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문을 했더니 몰라. 지금 당장 가지고 오라니까 일단 줘봐.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이유도 없이 그걸 달라고? 아니 엄마가 자꾸 상하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급하다니까 일단 드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뭔데? 제대로 이야기해봐. 뭔데? 이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눈치 보니까 우리 축의금에다가 엄마 아빠가 더 넣어줄 것 같더라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솔직히 제 말이 맞잖아요. 줄 거면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굳이 내 축의금 가방을 달라니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여하튼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이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고 있던 사이에 시모가 직접 찾아왔고요. 축의금 가방을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기 싫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이거 꽁꽁아 우리가 더 챙겨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안 주냐? 이러면서 좀 징징거리고 사람 좋은 척? 이런 이상한 느낌으로 말을 해.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안 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안 했다가는 어른의 마음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결국엔 제 가방을 줬습니다. 시모한테. 아니 잠깐만 정정합니다. 시모가 그냥 차에 있던 가방을 보고 어이거 저거냐? 이러면서 그냥 들고 가버린 건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걸 못 막았어요. 여하튼 그랬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신혼여행을 다녀오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그냥 빈 봉투만 주는 거예요. 이거 너희 결혼식 비용에 다 들어갔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축의금 확인 하나도 못했고 저희 시계 찾아온 하길들 명부랑 빈 봉투만 오지게 받은 거죠. 거기다 여기서 더 그지갖고 어이가 없는 건 이런 미친 상황에서 심지어 어이거 우리가 돈 더 많이 썼다? 이런 미친 생생만 내는 거예요. 꽁꽁아 그래도 우리가 돈 많이 썼다. 네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결국 집에 와서 신랑이랑 대판 싸웠죠. 아니 도대체가 지금 이게 뭔 그지 같은 경우냐? 어? 당신들이 돈을 더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 축의금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건데 왜 그걸 가져가는 거냐고 나 이거 절대 용납 못하고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이랬더니 막 투덜거리며 화를 내면서 시댁에 전화를 했고 그러자 시몬은 노발대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더라고. 그리고 그래! 일단 다시 건너와라. 얼굴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따져보자! 이래가지고 다음날 가기로 했고요. 그날 저녁에는 신랑이랑 계속 싸웠죠. 그리고 이때 서로 감정이 너무 깨져가지고 이혼 소리까지 나왔는데 신랑은 몰라도 우리는 꽁꽁이 내가 친장에서 보탠 줄 알고 돈 받은 거다. 근데 왜 우리를 도둑년 취급을 하냐? 응? 등등등.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데 이건 뭐 어른이고 뭐고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참고 조용히 제 입장을 말했죠. 그러자 그렇게 하자 저는 순식간에 따박따박 어른하는 말 다 받아치는 개싸가지 며느리가 됐고 그도 모자라 저희 친장에서 보는 이바지 음식이랑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들 싹 다 꺼내더니 던져요. 던지면서 어 이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도로 들고 가라.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럽니다. 네 그래요. 이쯤 되니까 저도 한계가 왔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저 찾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순간에도 그래. 뒤에서 욕을 하는 거야. 하이고 저딴게 며느리라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말세네.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 블라블라 그리고 축의금 이거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야. 해준다면서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런 거 없었고요. 결국엔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개호장만 했는데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네 잘못으로 인형 끊는 거고 앞으로 집이든 뭐든 우린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줄 거다. 이러는데 정말 웃긴 게 맨날 말로만 지원해주겠다. 이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 진짜 10원 한 장 없어요. 아니 못 받은 걸 넘어서 죽이고 먹티를 당했다니까요.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멍청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똑바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생 안 보고 말 건지 그것도 아니면 고소를 해가지고 막장으로 가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축의금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다 주신 거고요. 축의금 가방은 당시 차 안에 있었어요. 또 저는 준 적이 없어요. 심어 본인이 와가지고 들고 간 겁니다.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쓴 소리도 새게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조언 좀 꼭 해주세요. 댓글 1번 이거는 명백한 절도입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세요. 그리고 저런 그지같은 마인드에 미친 사람들이라면 쓴이의 이 결혼 생활 절대 순탄치 않아요. 불행지옥 시작입니다. 아니 그냥 하루하루가 시궁창이겠지. 일단 절도죄로 신고하고 이 결혼도 얼른 끝내요. 2번 쓴이도 참 이창하네. 아니 친정으로 들어온 걸 대체 왜 줘요. 왜 못 막아. 아무리 부모님이 주신 거라 해도 그건 쓴이 부모님 돈이잖아. 그래 쓴 소리도 듣겠다 했으니까 그냥 말합니다. 이 결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럼 너는 아니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아니고 쓴이 니가 등신 상등신 남자의 미친 남미세 되는 거야. 받은 것도 없다면서 결혼식 비용 통짓 다 치고 혼인 신고 안 했으면 지금 바로 헤어져요. 아니 혼인 신고를 했어도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거라고. 추기금 만들려주면 당연히 고소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지 마라. 3번 뭘까? 자기 자식 추기금은 몰라도 이렇게 사둔 추기금 며느리 추기금 훔쳐가는 집은 살다 처음 보네요. 아니 대체 뭐 어쩌다가 그런 집에 시집을 갔을까? 왜 그래? 4번 비용 대준다고 지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식 올리기만 안 들고 며느리 추기금 봉투 훔쳐가지고 그걸로 돈 내는 개 이기적이고 그 집 같은 집구석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뜻도 못했는데 여기서 보네요. 처음 봤어요. 결국 시부모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갔고 그러면서 지들 추기금은 제대로 다 챙겼다 이건데 야 이건 뭐 강도네 강도 5번 일단 신고부터 하고 아직 혼인 신고 안 한 것 같은데 빨리 헤어져요. 그 머리는 뭐야 생각이라는 걸 못해요? 아니 이딴 도둑놈 집구석이랑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해결 안 돼. 6번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구라를 쳤으면 거기서 그냥 끝을 냈어야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쓴이 니 잘못이 제일 커요? 7번 이거 내가 봤을 때 남편 놈이 중간에서 뭔가 수작질을 부린 것 같은데 말이지? 니마테는 자기 부모가 돈 내줄 거라고 속여가지고 돈가방 빼돌리고 그런 뒤에 자기 부모한테는 처간댁이 버텨줬다 이런 식의 말을 다르게 전한 거 아닌가? 중간목티 그러니까 시부모가 저렇게 당당한 거지 8번 야 40몇 년 살면서 친정부주의 시가가 손대는 거 진짜 뜻도 보도 못했는데 얼마나 사돈을 우습게 봤으면 이런 개막장이 터지냐? 게다가 적반하장이라니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혼하세요? 9번 이게 사실이라면 남자들 믿지마 사기꾼 집안이잖아? 모르겠어요? 남자도 다 같은 한패라고 얼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갈라서세요 참 거지같은 사연이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이런 시공참을 퍼뜨려가지고 결혼율 출산율을 낮추는 국가전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 본 분들 위에서 제가 짧게 최대한 욕이 없고 그나마 수위가 가장 약한 것 점잖은 댓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핫셀림 남자였어요 핫셀림 익명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꼬지 마세요 사연자분은 고민이라고 진심으로 올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조언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에 조롱하면서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가 도네이션 받아 처먹고 그러는 걸 알면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에? 이런 직업을 가진 당신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맑고 깨끗한 사상을 평범한 어? 맑고 깨끗한 사상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들 선동하는 것도 국가 내란죄야 너 간첩이라고 아니지 당신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보다 더 나쁜 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분명히 그래 당신 혼자 머리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겠지 이런 시나리오를 짜준 그런 간첩들 말이지 어? 옛말에 영모죄는 3대를 멸하는 법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과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만간에 계속 어? 히틀러의 나팔스 게벨스처럼 사람들 선동하면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아니 그래 뭐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뭐 욕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뭐 비판하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잘못을 한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국가 내란죄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건 국가 내란죄가 아니고 당신의 뇌가 내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 뭔 히틀러가 나오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점잖게 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100배 정도 세게 와요 진짜 세게 옵니다 이게 혐오를 넘어서 진짜 와 이거는 진심인다라는 게 느껴져요 차마 제가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약한 거 가지고 왔는데 밥은 먹었니? 에이츠